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체로 함께 경례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덕은 K9 수출 특히 이집트 수출과 관련해서 모 보도도 있었고 모 매체의 보도도 있었고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소주제를 나누어서 팩트체크나 또 개인 의견 이런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수출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것이 수출 단가가 좀 이상하다. 퀘션마크다. 특히 바로 전에 수출이 성사가 됐던 호주하고 또 비교들을 하시고 이렇게 수출 단가가 대충 산수적으로 나눠보면 수출 단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이제 갸우뚱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는 장사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도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판매한 전체 발표한 금액은 호주 같은 경우는 구매 금액도 있지만 30년 동안의 부품 수급이라든지 운영비 전체를 다 묶어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대당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집트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호주가 좀 특이한 방식이라면 그것보다 낮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수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엄청나죠. 이쪽은 한 30대 정도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200대 정도니까 그것만 따져도 거의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을 7배 더 많이 사는 사람한테 깎아주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양을 굳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였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엄청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장갑 차량 전차 이런 자주포들은 몇 대를 만들어도 일단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될 어떤 기본 금액의 차이는 크지가 않거든요. 30대든 200대든 생각보다 큰 차이 없는 금액을 투자한다면 당연히 200대 했을 때 단가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또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호주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에 관련된 커다란 플랜트급의 부품들도 우리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무기체계를 수출하더라도 이건 좀 기밀사항인데 그 국가 만들만의 어떤 사항들이겠죠. 그런데 K9을 예로 들자면 K9의 어떠어떠한 기능들을 우린 필요 없어. 이거는 빼주세요. 또는 이 부분은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은 채용을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커다란 항공 무기체계나 해상 무기체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상 무기체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단가에 대한 산술적인 단순 비교 이런 거는 좀 지향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무기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갸우뚱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래서 이랬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마 우리가 이집트에 수출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주포 K9 수출에 물고가 한참 전에 튀어졌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밑지면서까지 수출을 하겠느냐. 거기에서 어떤 팩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진짜 밑지면서 수출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자국의 무기생산라인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리펜만 해도 지금까지 손해보고 수출한 얘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중국 무기 수출도 사실상 이유는 거의 못 남기고 밀어내기 식으로 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화 디펜스의 생산라인이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창정비도 있고 그리고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A1 계열은 당연히 창정비 수준에서 하는 거고 A2부터는 창정비 수준에서 다시 한화 디펜스의 생산라인으로 다시 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쉬거나 그러는 경우도 없을 거고 그리고 여러 부분 또 이제 영국도 지금 우리가 K9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이런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생산물량은 아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화해 볼 때 이번 이집트 수출 단가 부분은 이런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단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지금 앞서 두 패널분들과 제가 얘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걱정거리로서 질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K9 수출, 이집트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에 돈을 빌려주고 맺은 계약 아니냐. 수출의 운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집트에 돈을 대여해서 이루어진 계약이다. 이거는 봤을 때 대출편법이다. 심지어 80%를 대출해줘서 이집트한테 K9을 수출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 덧붙여서 이집트가 돈을 띄워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결국 빌려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결국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현재 수출의 운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수출 보험공사일 거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수출의 운행이든 수출 보험공사든 그 금융기관의 주 역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출 장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금의 장려 그리고 수출 대금의 융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기관이고 그런 의미에서 무기체계 거래의 이러한 부분이 흔하지는 않은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기존의 수출들 모든 무기체계의 수출들이 오픈되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도 이러한 방식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사실 미국만 해도 해외무기 판매를 할 때 아예 대놓고 자금을 그냥 아예 원조를 해주든가. 그렇죠. 미국 수출의 은행에서 일정 수준의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거 우리나라가 사용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사실 주요 수혜국 중에 하나였죠. 어떤 기종이? 지금 옛날에 들어왔던 F4, F5 계열 중에 우리가 직접 돈 주고 사온 것들이 딱 그런 경우예요. 미국 쪽의 어떤 자금 원조를 어느 정도 받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M16 소총만 해도 이 소총 제작 공장을 우리나라에 만들 때 그 자금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성 융자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80% 정도를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준 거 아니냐 거의. 만약에 이집트에서 큰 맘 먹고 납입을 안 하면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 회사들 10%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계약금만 받고 할부하는 것도 떼먹히려고 작정한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에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80%라는 게 사실은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100%를 다 수출 대금으로 융자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러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기 거래 상대방 국가와의 커다란 국가 대 국가의 거래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흔히들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들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집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집트가 그동안의 어떤 신용불량으로 갑질을 많거나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무기체계는 대부분 여러 나라에서 오잖아요. 미국,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주요 무기체계들이 그런 국가들에서 많이 오는데 한 번도 대금을 지연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했으면 싶어요. 참고로 프랑스가 이집트에 라파를 수출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된 게 프랑스가 너무 과하게 융자를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 정부에서 긍정도 부인도 안 했지만 당시 프랑스 언론들에 보도된 내용은 85%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프랑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했죠. 라팔이 그렇게 수출이 안 되면 한국 무기체계는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이 있지 않고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범도 많이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라파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노후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게 F16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F16 보시면 알지만 엄청난 금값이잖아요. F16 부위급은 상당한 가격을 주어야만이 도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서로가 맞은 거죠.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래는 일정 부분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러는 거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봤는데 북한이 이집트가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K9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집트군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전차가 에이브럼스예요. 미국이 사실은 엄청나게 그게 미국 다음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천대가 넘으니까. 그럼 미국은 M1 에이브럼스 정보를 북한에다가 팔아넘긴 셈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라팔정보가 북한에 넘어갈까 봐 못 팔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면. 그런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한 대로 80% 정도는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은 설레가 없던 것도 아니고 그 얘기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개인 의견으로 그 외에 북한이랑 이집트가 가까워서 정보를 넘겨주는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 걱정을 위한 걱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정보 분야에 관련된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이해하게 될 부분을 떠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도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아무도 몰라요. 정보를 제공했는지 어쩐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배신하고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건 국제정세에서 늘 있는 거고 국제관계에서의 그런 어떤 그래서 정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집트를 보안은 바 정보를 넘긴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 측면이다. 적어도 자국군 운용무기에 관한 비밀 정보를 그렇게 팍팍 쉽게 넘기지는 않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거래할 나라가 없죠. 그렇죠. 자국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또 바라고 있는 그런 무기책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K2 흑표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에이브럼스가 워낙 버전이 낮은 거고 다운그레이드된 전차라서 지금 현재 전차 전장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천대 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M1, A2는 일부는 A2로 지금 A1인데 그걸 A2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려면 전량은 아니고 거기에다 또 M60같이 진짜 노후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흑표에 관심을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집트가. 업그레이드는 좀 안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 주셨던 업그레이드를 잠시 좀 말씀드리면 그들이 갖고 있는 T90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러시아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는 한 250대 정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또 억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그럴 능력이 안 되고 러시아 자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약점 중에 하나가 푸틴도 얘기했지만 자극 무기 체계를 싼 값에 좋은 성능으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유지를 할 때의 문제인 거예요. AS가 아주 나쁘네요. AS가 나쁘다. 그래서 푸틴이 방위 산업 전략에서 업체한테 지시를 내리잖아요. 지금 교시 내리듯이. 거기에 중점을 둬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하죠. 그럼 지금 하는 K9 수출이 결국은 이집트와 또 다른 무기 체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초석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도 그걸 원해서 협상을 오랫동안 했던 거였고 우리랑. 이조라는 돈이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 같아요. 참고로 이집트가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떼먹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집트군의 예산이라는 게 이집트 자국의 경제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체 예산이죠. 미국의 군사원제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다른 중동 국가들이 외교적인 면 정치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원조를 많이 해줘요. 그런 쪽에서. 실제로 라팔하고 얼마 전에 들어간 미스트랄. 이것도 실제 쩐주는 유해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런 의혹이 아니라 좀 사실에 가깝게 이야기가 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기체계에 대한 계약과 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과 거래로 그러는 걸 잣대로 갖다 보기에는 조금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 무기체계라는 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웃긴 게 엄청 비싼 게 필요해요. 엄청 비싼 게 필요한데 이걸 쓸 상황이 오는 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걸 싸놓고 한 번도 쓰지 않기를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입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이걸 써서 효용성을 확인하는 순간은 비극이니까. 람보르기에서 샀는데. 샀는데 터보 차저를 쓰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데 몇 퍼센트씩은 그냥 허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가 신뢰도가 그렇게 그래도 국가상에 높은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 카이로만 같은 택시기사 사기꾼들 많고 낙타타로 자꾸 이렇게 또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사실이죠. 아직도 이집트에 대한 어떤 민간 입장에서의 발전 단계를 본다면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3세계의 어떤 중심 국가의 하나고 그리고 자원이 많고 따라서 이집트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의 신용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다.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73년 이후에 전쟁 안 하겠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킨 것만 봐도 그럭저럭 믿을 만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 역사를 보면 예멘에서 있었던 패권 경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패권 경쟁에서도 어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이 있으니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에 의해서 깨끗이 철수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집트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르잔는 돈줄 있잖아요. 수혜지훈아. 거기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막혔을 때 난리를 쳐고 일주일 동안 막혔던 게 손해가 몇천억이라고 했던 거는 사실 완전 과장만은 아니에요. 우리 정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래에서 생각이 나는데 모가디슈 영화에서 보면 북한이 그 당시에는 이집트랑 친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봐요. 지금 솔직히 북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과 교류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많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간의 국가 간의 상호 거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뢰를 깬다? 좀 상상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당장 코로나 끝나면 우리나라에서 이집트로 갈 관광객만 해도 얼마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 하나는 우리가 무기체계에 대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할 때 기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성사가 되지 않아요.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술 수출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경쟁자가 새끼 호랑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호랑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도 험난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딴 나라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키한테 K9 수출을 사실 터키가 엄청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K9의 터키 버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제3국에 수출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터키는 직접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터키가 이집트보다 훨씬 기술이 좋은데도 그렇게 사온 상황이니 이집트가 설령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해도 새끼 호랑이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새끼 파라오. 이렇게 해서 K9 이집트 수출과 관련돼서 교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어요.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이러한 방식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 여러분께 경례 밀덕!